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추징금 소송의 효력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 사건번호는 2016-35390 판결입니다. 판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추징금 사건입니다. 추징금 사건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다른 채권, 그 채권을 자기가 돈을 받는 그런 걸 추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돈을 받아내는 권한, 그걸 추심이라고 하는데 그 추심을 받으려면 법원에 압류 추신명령을 받으면 됩니다. 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신명령. 이거 약간 다른 게 압무 및 전무 명령인데 전무 명령은 아예 채권을 넘겨받는 거고 추신명령은 돈을 받을 권한만 취득하는 걸 추신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신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 그러니까 채무자의 채무자에게 상대로 추신금을 청구를 하는 거죠. 이제 결국 원고가 원심에서 폐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바뀐 겁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었냐 한번 보시죠. 사실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1억 8천 정도의 채권을. 이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거죠. 그런데 이 채무자는 어떤 채권을 갖고 있었냐면 사우나의 동업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우나 동업자금 반환 채권을 압류 및 추신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고들은 동업자금을 반환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피고들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피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는데 9,800만 원 달라. 내 동업자금 9,800만 원 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압류 추신됐다고 해가지고 각하되버립니다. 아까 말하신 것처럼 추신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는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권한은 채권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채권이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각하됐고 그 이상, 압류된 채무 이상의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거는 없다라고 해서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채무자가 임호부한테 이 채권을 넘깁니다. 동업자금 반환 채권을, 그러니까 임호부가 이 채무자한테도 채권이 있다고 하고 이 임호부가 압류 추신명령을 또 받습니다. 동의자 채권에서 또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임호부가 추심권자로서 추심금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고의 추심금 이전에 채무자 임호부가 추심하는 소송이 한깐 더 있는 거죠. 그 소송에서 이 임호부와 피구들이 합의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하냐면, 9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한다. 그러니까 9천만 원만 동업 반환자금을 주기로 하고 나머지 채권을 모두 포기하는 걸로 재판상 화해가 돼서 1차 추심금 소송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이 피구의 상대로 2차 추심금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러면서 초과분, 9천만 원 초과분, 9천만 원이 받아왔으니까 그건 빼고 그 초과분은 줘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더니 피구들이 나 재판상 화해했으니까 못 준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피구들 입장에서는 원고 채무자 임호부가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재판상 화기를 해가지고 9천만 원만 집어 나머지 청구 포기한다고 화해까지 해서 끝났는데 원고가 다른 채권자라고 해서 또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억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기를 한 거죠. 원심은 억울하다고 인정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압류 추심 명령은 추심 권한만 취득하는 것이지 그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포기하거나 양조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임호부라 하더라도 나머지 청구 포기하는 거 안 된다. 권한 없는 자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결국 그러면 그 재판상에는 뭐하러 한 거냐. 그 채무자 임호부의 한정에서는 더 이상의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겠다는 말의 의미에 불과하지 여전히 채무를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징금을 소송을 해서 임호부가 돈을 9천만 원에 받아왔죠. 받아오면 이거는 나머지 채권자하고 나눠서 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배당 제차를 거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소송은 지금 원심이 헷갈린 이유는 뭐냐면 채권자 대의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어떻게든 그 대의소송의 결과를 알게 되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 때문에 헷갈린 겁니다. 하지만 추심권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를 대법원이 밝힌 거죠. 그래도 대법원도 5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굉장히 헷갈리고 정직이 안 돼서. 어쨌든 추심소송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지만 그거는 추심 권한 한도 내에서만 있지 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다. 따라서 다른 채권자가 또 추심소송을 제기하면 할 수 있다. 이게 판결의 요지이고요. 이렇게 되면 원고는 80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9천만 원은 임오부한테 받아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소송을 할 때는 임오부한테 갔기 때문에 임오부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은 임오부를 상대로 채문부전자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채권자 대의소송하고 추심소송이 다르다는 점을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도로사용료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288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사건명은 부당이직금 반환입니다. 원건은 토지 소유자이고요. 토지 소유자인데 자기 토지 안에 도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피곤은 도로 이용자고요. 그런데 소유자가 원심에서 패소했다가 파괴 완성되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보통 한 필지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땅인데 번지가 여러 개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1번부터 6번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번은 지목이 도로였고 2번, 6번은 잡종지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경에 남양주시장이 1에서 6번 토지를 도로로 지정합니다. 도로로 지정하고 소유자가 여기에 동의를 하는 거죠. 동의하고 지목도 변경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고가 2008년에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6번까지 토지에 대해서 모두 지목이 변경된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그리고 피곤 토지는 이 사건 도로 이 1번부터 6번 도로를 통해서만 일반적인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피곤은 이 사건 도로의 일부 지분도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도로 지정에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의 전 소유자죠. 동의를 지정을 했고 원고는 이거 알고 매수했고 피곤의 이전 소유자, 그러니까 피곤가 다른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소유자로 넘겨받기, 이전 소유자한테로 사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피곤하고 아마 분쟁이 생겼겠죠.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피곤한테는 야 너는 내 도로 사용하니까 사용도 내놔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원고의 전 소유자도 사용료 청구한 적이 없고 피곤의 전 소유자에게도 사용료를 구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원고가 피곤에게 사용료를 구한다고 하니까 이게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로 부당이득 청구 못하는 거 아니다. 원칙이죠.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돼 있어도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원시험은 이걸 신의 성질로 받냐 통상적으로 도로는 일반 사람이 다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판례에 보면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소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하는 걸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권, 그러니까 수익하는 권리도 포기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다 사용하는 도로를 내가 알고 구입을 했다면 그 도로는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수익 사용료를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는 뭐가 다르냐면 이 도로가 일반 공중에 제공된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공중에 사용된 재료가 아니고 피고의 집, 토지, 거기를 통과할 때만 사용하는 도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수익권 포기라고 보지 않는 거고 따라서 원고는 도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대법원의 판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물론 공중에 제공된 도로는 아니라고 보긴 했습니다. 원심도 했는데 이거는 청구하는 건 신식에 반한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렇더니 대법원이 공중에 제공된 도로 아니라는 걸 원심 판단에 맞다. 그렇다면 사용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원심과 대법원은 이 부분에서 갈린 거죠. 실무에서는 도로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로가. 그리고 이 도로가 있는 토지를 매수할 때는 도로라는 이유로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적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이 도로가 과연 수익권을 낼 수 있는 도로인지 아니면 내가 수익료를 청구할 수 없는 도로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를 매수할 때는 그 도로의 현장에 가보고 이 도로를 누가 이용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리고 특정한 소유자만 이 도로를 이용한다면 그 소유자만 상대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에 사용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만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웃집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분쟁의 한 아이템으로만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 사용료도 안 냈다 이러면서 사용료 내라. 이러고 사용료를 계속 안 내면 토지를 차단한다. 나중에는 사용료를 안 줘서 토지를 차단한다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적인 사용료 미지급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토지 가치를 하락시키거나 아니면 토지 가치를 압박해서 그 토지를 팔게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이 있고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압박수단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그때 내가 변호사나 이런 실무자에게는 이 사람이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빨리 판단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거나 강원 온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매매 과정에서 도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좋은지 이걸로 어떤 수단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관한 판례니까 기회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대표 교섭노조의 공정대표 의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258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임금 사건인데 실은 임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노조 간의 사건입니다. 원고는 세종호텔 노종조합이 상고를 했고요. 피고는 세종연합노동조합 회사 측입니다. 여기는 회사 측은 별 문제가 안 됐고 노동조합기입니다. 그래서 세종호텔의 노동조합이 있고 세종연합의 노동조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연합노동조합이 훨씬 큽니다. 어쨌든 그래서 피고가 대표 교섭노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대표가 있는 경우에 노조가 대표 교섭노조가 되고 소수노조는 거기에 합류하는 형태로 교섭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화산됐죠.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원고는 소수노조였습니다. 피고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연봉제 확대를 요구합니다. 요구하면서 원고노조는 연봉제 자체의 폐지를 주장했고 피고노조는 사측과 연봉제를 사급 직원까지만 확대하고 하기로 잠정합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고노조는 연봉제 자체 폐지 연봉제 안된다. 절대 안된다. 피고는 사측과 협상을 해서 어떻게 협상을 했냐면 사급까지만 연봉제 하기로 하고 그 이하는 종전처럼 받기로 한다.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잠병합의를 해놓고 피고노조가 자기네 대의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대의원 의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의원 의결을 할 때 원고노조들에게는 부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잠정합의안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노조끼리의 임시 대의원에 의결을 해서 잠정합의를 하고 이걸 가지고 피고노조가 사측하고 사측교섭 합의회를 체결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노동조합법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섭 29조의 사회에 보면 공정대표 의무라고 해가지고 교섭대표 노조는 다른 노동조합하고 사이에서 합의적 임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혹시 차별하면 노동위원회가 시정 요청할 수 있고 시정 명령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조항이 있습니다. 이걸 위반했기 때문에 법 위반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묶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겁니다. 결국 교섭 노조가, 대표 노조가 소수노조에게 노조 없이 자기네끼리 의결한 건 위법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알리지도 않게 단체 협약 체결한 건 위법 아니냐.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질문. 자기네끼리만 대의원에 의해서 의결한 건 위법 아니냐. 이건 위법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피고노대의 절차에 의한 대의원 의결이기 때문에 그 대의원 의결에 소수노리를 불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질문. 알리지도 않고 단체 협약 체결한 건 위법 아니냐. 그건 위법 맞다. 왜냐하면 잔정 합의안에 대해서 단체 협약 체결 전에 소수노리 원고에게 전혀 알리지 않는 것. 이거는 합리적 의무 없이 차별한 것이고 따라서 공정대표물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서 단체 협약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되고 있기 때문에 손해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거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무에서 보면 이제 노동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수노조가 굉장히 많고 그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복수노조가 있을 경우에 대표노조와 소수노조가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얻는 경우에는 사측하고 갈등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쟁관계를 사측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이쪽에만 잘해주고 이쪽에만 못해주면서 서로 이제 시기질투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 공정대표의무조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쪽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잠정합의한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고 이 판례는 중요한 건 이러한 차별행위를 했을 때 이 노조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같은 회사 노조끼리 너무한 거 아니냐 뭘 그래 너무하냐 첫 번째 알려주지 않은 거 너무한 거 맞습니다. 알려는 줘야지. 알려는 주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은 거 너무한 거 맞고 반대로 손해배상 청국항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대표 노조는 복수노조가 많이 만들어졌고 또 어영노조가 굉장히 많은데 어영노조를 할지라도 잠정합의한 차별금지조항 때문에 어영노조를 하더라도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노조를 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단체백사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어떤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반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민사 보험금 사기범 계약 해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26702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보험계약 존재 확인 해소입니다. 원고는 보험금 사기범입니다. 사기범을 쓴 이유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피고는 보험회사고요. 보험회사가 사기범의 보험을 해지를 했더니 이 사람이 원고가 계약은 존재한다 라고 해서 그 존재 확인 해소를 제기한 겁니다. 기각됐죠.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는 2015년 11월 14일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통혼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해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과다 보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형사유죄 판결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그 너가 가정한 보험금 과다 청구된 보험금 부당인으로 내놔. 그래서 부당인으로 반환 청구를 해가지고 승소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회사가 2018년 7월 27일 날 보험계약을 해지를 통풀하죠. 그러니까 원고가 나는 보험금 사기는 내가 비록 했지만 돈도 다 토해냈고 청사처분도 받았는데 계약까지 해결하느냐 이거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돈 다 받아냈고 처벌까지 받았는데 보험계약 해지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네가 보험회사가 심사를 제대로 안 해서 보험금 지급한 거니까 너네도 책임이 있는데 왜 나한테만 책임을 물어서 계약까지 해지하느냐 너네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내가 계약서 어디에도 보험사기로 인해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거나 혹은 그런 거 나한테 계약 당시에 설명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설명하지도 않았고 이런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산림학교도 없고 약관에도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거는 이제 세 번째 주장은 강력한 주장이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보험계약은 장기간 계속적 도덕규 위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신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에 기초한 것이고 약관이 없어서 해지 가능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약관이 없어서 해지 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에 과실이 조금 있어도 해지 가능하다. 아 그래 그래 심사 잘못한 거 회사 인정돼. 오케이. 하지만 더 큰 경우에 네 과실이 네 시의 성실이니까 도저히 실현의 형상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된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보험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말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보험금 사기 같은 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약관이 없어도 해지 가능하고 그런 경우 정도 되어야 해지 가능하다. 이걸 대법원이 말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보험금 사기범인 원고에 대해서는 해지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국 이제 이 판례는 약관에 없는 해지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걸 민법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약관에 없고 심지어는 설명한 적도 없죠. 약관에 없으니까. 그런데도 해지할 수 있다. 결국은 보험금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도가 되면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유죄 판결 정도까지는 받아야 해지가 가능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마 해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팜치금도 반환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보험금, 특히 이런 경우가 실손보험인데 실손보험에 관련해서 보험금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보험사가 사기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금액이 작거나 횟수가 적으면 그냥 긴가민가하고 놔둘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보험사에서 약간 블랙리스트같이 그걸 관리하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사기로 고속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거에 관련되거나 연루될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니까 이 정도 판례는 알고 계시고 한마디로 보험금 사기 하게 되면 나중에 폐가망신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미공개의 중요정보 전달전달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0년 10월 29일이고요. 판본번호는 2017도 1816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했는데 무죄가 됐더니 검사가 상고를 했죠. 그랬더니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이 적용법력은 자본시장법입니다. 자본시장법 174조에 보면 상장법인에 관련된 미공개의 중요정보를 거래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각호의 자 그 자의 중에 6호에 보면 미공개의 중요정보를 받은 자 1호 부터 5호는 회사의 직원이나 회계 담당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자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보이시죠?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직관계 한번 보시죠. 사직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명 있는 사건인데 그 중에 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산부기 실적이 낮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생각보다 낮은데? 그러면서 이 직원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들한테. 알려주고 이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펀드매니저한테 알려줍니다. 펀드매니저한테 알려주는데 여러 사람 있는 펀드매니저 10명한테 이번에 산부기가 안 좋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한테 말해줍니다. 이번에 어느 회사에 실적이 매우 안 좋대. 이렇게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 펀드매니저가 다른 펀드매니저한테 쭉 알려줍니다. 공유를 해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펀드매니저들이 하락을 예상을 하고 곧바로 주식을 매도합니다. 매도하고 실제로 이제 산부기 실적이 발표되니까 주가가 쭉 떨어지죠. 하락하면서 손실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아까 말한 그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이용하게 한 자에 있어서 그 타인이 범위가 뭐냐가 문제가 된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을 안 했죠. 그냥 안 하고 펀드매니저지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애널리스트도 정보를 이용해서 그건 처벌을 받았고 1행위, 2행위, 3행위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2행위나 3행위가 애널리스트에게 넘겨준 거죠. 넘겨준 행위. 이게 과연 이제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펀드매니저들은 정보를 이용했고 애널리스트를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경제적 공동체라면 하나의 행위로 봐야 됩니다. 자기 왼손이 했던 일을 오른손이 한 거니까 하나의 한 사람이 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경제적 공동체를 아니었죠. 결국 전달 전달에서 미공개 이용한 경우에 최초 발설자와 중간 유통자를 미공개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한 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타인은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에 한정하지 않는다. 이 타인이 이용하니까 최종적으로 펀드매니저는 이용했지만 이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됐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 첫 번째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행위도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 약간 이상하시죠. 법에는 이 직원이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를 체포를 하는데 직원이 애널리스트에게 전달했고 애널리스트가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고 펀드매니저가 다시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고 이용은 다른 펀드매니저에게 이용했는데 이 이용한 행위를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타인 타인도 다 타인에게 이용하는 거에 해동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확정 유추해석이 아니라 체계적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대법원이 그러니까 결국은 원심은 이 전달한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이용한 행위만 처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무죄를 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람이 전달하고 전달하고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을 이용해도 타인에게 이용한 행위에 다 포함된다. 라고 봐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펀드매니저 이거 에너니스트 이 사람도 처벌하게 되죠. 대법원의 해석은 일단 외부로 나가서 흘러나가고 이것이 이용하면 모두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사람이 전달했지만 이 사람이 직접 이용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전달하고 다른 사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면 다 타인이 되는 거죠. 다. 전달 전달 전달되어서 이용 시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에서 이제 약간 걸러지냐면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냐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 최종적으로 이용할 사람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고의의 여부에서 갈라지게 되는데 애초에 미공기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은 사실상 고의가 거의 있다고 봐야 됩니다. 누군가에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미공기 정보를 유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처벌이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고 이 판례는 굉장히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는 처벌을 확장한 판결이어서 이런 식의 수사나 처벌이 이루게 되면 하여튼 웬만하면 미공기 정보 유출에 되든 다 처벌이 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 판례는 나중이 되면 좀 문제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사건이나 의뢰인의 질문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이 판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전화진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2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5도 13830 판결입니다. 2015년 사건이니까 굉장히 오래 고민한 사건이죠.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지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피고인이 뭘 워그레이드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의료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된다. 단 예외적으로 환자나 환자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바깥에서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왕진 진료입니다. 환자가 도대체 움직일 수 없다고 해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경우 그거를 왕진에서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만 해야 된다. 34조에 보면 원계의료라고 있습니다. 원계의료는 33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의료기관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이용해서 화상의료 할 수 있다. 다만 그럴 경우에는 복지 보건복지 무령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된다. 물론 이 사건에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진료를 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고인은 한의사였습니다. 한의사였는데 환자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전화로 환자를 진찰한 겁니다. 아까 좀 말했죠. 그러니까 전화로 진찰했는데 이거는 병원 밖에서의 진료행위다. 그런데 환자가 요청한 거니까 아까 말한 의료법에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환자 요청에 따른 해이니까 의료기관 내 진료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장을 한 거죠. 그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 2015년에 들어왔는데 5년동안 거의 고민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병원의 진찰 사유에 환자나 환자 보호 요청에 따라 보호자 요청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데 병원 밖에서 여기에 전화로 의한 요청에도 포함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왜 고민하게 된 거냐면 대법원 판례에 보면 처방전 발부에 관련해서는 전화나 화상으로 해줘도 괜찮다. 괜찮다가 무슨 말이냐면 처방전 발급이 유법한 게 아니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판례는 뭐냐면 초진 한 번 없이 전화로 발급한 건 유법하다. 어? 처방전을 초진도 없이 발급한 건 유법하다. 두 개의 판례는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진료를 해본 사람에 대해서 처방전을 발급하는 건 유법하지 않다. 한데 한 번도 진료하지 않은 사람을 처방전 발급한 건 유법하다. 이런 예방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화로 진료하는 거를 적절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방전 발급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진료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격의료 34조는 그 33조 일항의 예의로서 제한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환자의 요청에 의한 걸로는 원격의료 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대법원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법해석상으로는 되게 이상합니다. 뭐 그냥 좀 해석이 맞는지 어쩌는지 어쨌든 대법원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원격의료는 환자 요청이 있어도 안 된다. 라는 거죠. 대법원이 이제 그 환자 밖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도 불법으로 한 판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사가 화해복지시설에 매주 1,2회씩 계속 가가지고 거기서 진찰하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유법하다고 하는데 이때는 왜 유법하다고 왔냐면 구체적인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는 거지 반복적으로 가는 거 이거는 병원 밖 치료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격의료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해석한다. 그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대법원의 기사라든지 이런 게 보면 언론 기사에 보면 이게 뭐 모순된 판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그 행위는 전화로도 가능하고 한데 전화 진찰 행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화 진찰 그러니까 처방전 정도 발급하는 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고유람 환자를 먼저 초진을 해서 직접 만나서 한 다음에 추가 처방전 발급하는 건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게 대법원 판단인 거고 의료법상에 요건 구비하지 않고 원격의료 하는 건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배치되는 판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진료는 반드시 직접 해야 되고 원격의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전화로 하는 진료는 안 된다. 진료는 다 안 된다. 처방전은 초진을 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 처방전의 정도 반복적인 처방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초진도 없이 처방전 발휘하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의사나 환자의 경우에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좋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원상회복이라는 사회봉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0년 12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1829의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원문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지법 위반인데 피구인이 상고한 사건인데 파기환송됐죠. 이 사건은 범죄유무죄보다는 사회봉사 명령이 붙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죠. 적용법령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보호관찰법 이게 사회봉사 명령의 근거법률이 요겁니다. 보호관찰에 대해서 주수사항 이런 32조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 주거지에 상주하라 1개월 이상 국내 여행 갈 경우는 보호관찰 신고하라 이런 식의 준수사항이 있고요. 특별준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야간에 외출제한을 한다든지 손해해복에 의해서 노력하라든지 음주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호관찰의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62조에 보면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대상자가 있는데 여기도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일반적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 지지 따르고 신고하라 그러면 특별준수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32조와 65조가 다르죠. 다른데 통상적으로 법원 실무에서는 이 특별준수사항 보호관찰법에 있는 특별준수사항의 일부를 그냥 사회봉사 명령의 특별준수사항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 사건도 그런 비슷한 사건이죠. 뭐냐면 사실관계는 상관없습니다.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관청에 허가 없이 개발 제한 무역에서 개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관청 허가 없이 산을 파헤치고 건물을 짓고 한 거죠. 그래서 1심에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집행위를 선고를 했는데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특별준수사항으로 이렇게 하라 합니다. 2017년 말까지 위반 검축물을 모두 철거해서 원상복구하라 이거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를 한 거죠. 상속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사회봉사 명령 하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느냐 아까 말했는데 특별준수사항에는 노력하라고 는 되어 있는데 이게 원상회복을 명령까지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그 내용과 기관이 달라서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아까 말한 보호관찰에 있는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판단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원상회복구를 명할 경우에는 복구의 의미 어떤 기회하는 게 원상복구지? 나무가 열 그루가 베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럼 열 그루를 심어야 원상복구냐 그럼 열 그루는 묘목을 심어야 되냐 원래 있던 20년산 나무를 그대로 갖다 심어야 원상복구냐 애매한 거죠. 그 다음에 기간도 불명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형사적으로는 유예 판결을 받긴 했는데 행정 절차로서 원상회복 명령을 철거 명령을 행정미에 맞습니다. 받게 되면 거기에다 불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회봉사 명령으로 원상회복을 명하게 되면 행정 절차에 대한 불복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불명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는 회복을 노력하는 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너무 과하다. 이 정도는 노력이 아니라 아예 원상회복 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아예 시켜라 라는 방식의 사회봉사 명령은 안 된다. 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실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보통 집유가 받게 되면 사회봉사를 요즘은 거의 다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됐고 사회봉사라면 어디 양거원에 가서 일하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특별주수사항을 또 다 알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술을 마시지 말라 외출을 하지 말라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판사가 재량적으로 부과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하게 과하게 해가지고 좀 이것처럼 원상회복까지 명한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좀 과합니다. 그래서 특별주수사항이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상의하거나 변호사를 들고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특별주수사항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면 불복을 하거나 대법원에 항소할 상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정도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보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0년 12월 15일 판례공보 형사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촌수사건입니다. 선고일이 2020년 11월 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0806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5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의한 중강간 성폭력특별법 위반이고요. 피구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보시죠.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관계를 보면 사항에 보면 친족관계라는 것은 사촌인의 혈족인척과 동관한 친족을 말한다. 사촌인의 혈족과 인척을 하나의 패턱을 벌고요. 사촌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동관한 친족은 됩니다. 동관한 친족 사촌이 초과하는데 동관한 친족 통상적으로 8촌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족관계에 강간히 성집한다는 거죠. 이 사건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와 의붓딸 관계였죠. 그런데 피고인이 심신상치 상태의 피해자를 가늠해 가지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친족인가 그냥 남인가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친족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대법원이 이걸 판례공보까지 올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혼관계의 의붓아버지는 사실상의 관계가 친족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결혼을 했다. 동거를 해서 같이 삽니다. 부부로서 같이 살긴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상의 관계의 친족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했던 의붓아버지 의붓아버지 의붓아버지도 남아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판례가 대법원이 여기서 명확하게 답을 한 거죠. 성폭폭상 친족은 사초인의 혈족인척 동관은 친족인데 피구인하고 피자의 모친은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는 배우자라고 하죠. 그러면 혈족은 뭐냐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입니다. 인척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이렇게 다 혈족의 배우자라 하면 내 아버지의 결혼한 부인 그거를 혈족의 배우자라고 하죠. 인척입니다. 인척 나하고 피가 섞여있지 않는 의붓 엄마 인척이죠. 반대로 내 배우자의 딸 내 배우자의 딸 내 배우자의 혈족 그러니까 인척이죠. 그래서 인척입니다. 그리고 인척과 인척의 촌수는 내 배우자 배우자의 촌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딸은 일촌입니다. 일촌 일촌이니까 내 배우자의 일촌은 나하고도 일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는 의붓딸과 의붓아버지의 관계는 일촌 혈 일촌 인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족관계가 형식을 한다. 이게 대부분의 판단인 거죠. 실무에서는 의붓 아버지와 의붓딸 일촌이라는 걸 명확히 밝힌 거죠. 동거하는 친족은 촌수가 사촌이 넘어도 성폭포에 적용됩니다. 8촌이내 혈축까지 다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사촌 사촌 사촌이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촌이 있는데 사촌의 자녀 자녀가 서울에 유학 옵니다. 그러면 사촌 집에 있는 거죠. 이때 이 사촌 사촌과의 관계에서는 친족입니다. 동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촌이죠. 그러니까 사촌의 아이니까 오촌이죠. 이 오촌이 우리 집에 와서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촌의 친족은 친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족관계 된다는 거죠. 이 친족의 범위는 법령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친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해당 법령을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서 그 법령이 나와있는 친족이 어떤 범위인지 살펴가지고 친족관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외로 친족관계라고 해서 법령에 따라서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가 될 수 있는 많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봐야 됩니다. 이 사건은 친족관계 친족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 있고 대법원이 이거 중요하다고 공부까지 올린 거죠.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